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진도군수 예비후보 이항래입니다. 우리 진도는 여러가지 유리한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제 침체와 3만 인구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소멸이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더 강한 진도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서 진도군수를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남도청과 진도군청에서 행정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대해서도 어떤 후보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를 수없이 오가면서 지역현안예산학고를 위해서 활동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저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첫째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소상공인 그런 지원 문제 그래서 회복시키는 문제가 첫째 현안이고 두 번째는 인구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소멸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사를 어떻게 조기에 회복시키느냐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서 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외국인 고용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도 엄청 올랐어요. 이 문제를 예상과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집중 지원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따 노래도 시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아 못하겠어요. 아 죄송해요.